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명성을 갖고 있던 뉴욕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밤이면 불켜진 식당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에서 이호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인사를 하고 뉴욕커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뉴욕은 이제 밤이면 불켜진 영업하는 식당이나 마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 5일이 당연했던 병원이나 일반 사무실도 요일을 주 3회로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축소했습니다. 24시간 주 7일 영업으로 유명했던 대형 마트들도 밤 10시면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밤에는 사람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새벽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과 한 블럭마다 편의점처럼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상점들로 넘쳐났지만 이제 밤에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맨하탄 미드타운. 시티 네버슬림 뉴욕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뉴욕시 안전지침을 따르고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호비입니다. 시티 네버슬림 뉴욕 시티 네버슬림 뉴욕 시티 네버슬림